한동훈 장관님, 장관님은 늘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언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의원님 판단입니다. 아니,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정치의 중심에 서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늘 봤는데, 여기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가 싸우려 온 게 아니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기관에서 하고, 의회에서 하고. 그래서 여기는 정당인이 아니고 국무위원이시니까, 그 본부에 맞는 태도로 그렇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요. 수산하는 것은 누군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일이 맞죠?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은 법무부와 검찰은 특히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것이죠.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법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또 법의 취지에 따라 심의를 요구에 응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심의단체 아시죠? 주로 민주당과 발맞춰서 일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적 언어를 쓰지 마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원님은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답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질문은 의원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답했잖아요, 지금. 그러지 말자고 지금 내 얘기를 막 했는데 바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답을 할 테니까요.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식대로가 아니고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라고요. 질문을 제대로 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태도가?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위원장님.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잠깐만. 아니, 제가 부탁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게 하세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세금 도둑 잡아라 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발을 맞추고 있다고요? 네. 그 단체가 청구하는 자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관련 자료를 하라든가 이런 건 전혀 청구하고 있지 않아요. 질의를 못하게 하시네. 자, 질의를 하십시오. 좋습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장관이 왜 그러세요? 질의를 하십시오. 검찰의 특활비 집행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예,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셨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시대요? 특활비 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건 지난 정부에도 계속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요? 그건 특활비 자체를 김일성과 보안성 기계. 자, 그러면 17년 상반기 특활비 74학 내역이 통째로 빠졌다고 지금 문제제기가 되잖아요? 위원님, 17년은 문재인 정부 때 얘기입니다. 게다가. 아니,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빠졌는데. 여러 차례 감찰이 나온 다음에 그건 제도에서는 넘어간 문제거든요. 됐고요. 특활비 집행 자료. 아니, 제가 그거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방해하세요? 질문하십시오. 특활비 집행 자료. 정부 공공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공공기록물이요? 네.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죠. 공공기록물이죠. 그런데 왜 없습니까? 폐기됐습니까? 위원님, 그 얘기 이미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니, 제가 묻고 있으니까 법사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세요. 왜 없냐고요. 아니, 법사위 이미 열어나온 얘기이고 2017년 초반에 그 부분에 보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요. 그 이후에 제도 개선으로 그 이후에는 보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단폐기고 무단폐기면 공공기록물관리법 27.1항 위반인 거 아시잖아요. 여기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때 그럼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왜 그걸 지적하고 또 넘어갔습니까? 장관님. 네. 한동훈 장관님. 네. 제 질문에 답을 하시라니까요. 자기 얘기하지 말고. 제가 정확한 법적이고 있어요. 아, 참. 장관님. 네.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만 계속 답하잖아요. 위원님이 원하는 답만 드릴 수는 없죠. 아니, 제가 묻는 것을 답을 해 줘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법무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태도를 계속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지 말자고 부탁까지 드렸잖아요. 총품일 지키면서 하자.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작하세요?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위원님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이 입맛에 맞는 답을 드려야 하는 건 아니죠. 이거 보세요. 세금 도둑 자발을 하는 시민단체가 민주당하고 관계가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까?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지리 마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무슨 취지를 물어보실지는 이미 명확하잖아요. 뭐가 명확해요? 제가 지금 공공기농물관리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특팔비 사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질문을 하려고 나왔는데 방해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십시오. 정리하세요.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재보증질이 하세요. 총리님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쥐감독하는 위치에 계시죠? 대통령의 명예에 따라 행정각보를 통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조들이 괜히 삼사일언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더욱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이 묻는 자리인데 국무위원은 좀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답하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방금 한동훈 본부장관은 제가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세금 도둑 잡아라가 민주당과 발맞추어 일하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참 질의하기 아까운 시간입니다마는 이 단체의 명예가 갈린 일이니까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기 한번 봐보시죠. 세금 도둑 잡아라가 국회 예산 감시를 했던 그 기사입니다. 저기 나오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에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책자료 홍보위밀 등을 다 분석해가지고 비판한 겁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비판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비우신가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비판적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재단하면 안 돼요. 잘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자세입니다. 지금 특화비 요청하는 거 다 윤석열 당시 시기와 저를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대한 거 아니에요. 총리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사로 애쓴 모든 공직자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저는 국무위원이 국회와 주권자 심의를 무시하지 않도록 단돌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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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